오늘은 진짜 싱글벙글 국제결혼 보고 개같이 긁힌 여자들의 발작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시원하게 피발작하는 싱글벙글 모습 보고 가시죠. 국결 관련 글 올렸다가 신고 먹고 글싹당함이라는 이 블라인드의 글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글을 작성한 남성분들은 아주 작정하고 한국 여성들 갈비뼈를 부수기로 마음먹었는지 블라인드에 국제결혼 보고 긁히는 여자들 많은 건가요? 제가 국제결혼하고 결혼식 사진 얼굴 일부 가리고 글을 올렸는데 축하반에 악플반이 달렸고 신부가 어리고 예쁜데 불쌍하다 남자 뚱뚱하다 나이가 많다라는 악플이 달리네요. 그리고 그 글은 신고 누적으로 삭제당했거든요 악플 보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말이에요. 이래서 남성분들이 불어터진 붕어들과 결혼 안하는 겁니다. 나이 먹고 성형 보톡스로 얼굴을 붕어로 만든 한국 여성분들 이 글도 삭제해보시죠. 라는 식으로 아예 대놓고 한국 여성들 복장 터지는 글을 작성한 남성이 계십니다. 이 남성과 여성분은 소개로 만났고 휴가가 긴 직업이라 베트남에서 살다시피 하며 만났다고 하고 국결하는 조건은 위대한 여가부에서 국결 피해 막는다고 남성의 소득조건 직업 건강 등등 제안을 걸어놔서 조건에 성립되지 않으면 결혼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결혼하기 힘들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남성분은 신부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진심 한국 여성들이 개같이 긁힐 만하게 예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 신고하러 온 여성시대 남연계 여러분들 긁히라고 얼굴을 가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예쁘신 모습에 한국 여성들 개같이 긁힌 상태입니다. 평생 살 사람인데 말 안 통해도 어리고 이쁜 여자면 남자들은 만족하는 거냐 라는 식으로 내세울 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거 하나밖에 없는 노괴의 울부짖음 근데 어차피 한국말을 잘한다 해서 한국 여자가 남성들과 대화할 때는 명품백 사달라 오마카세 사달라 그런 거 말할 때 밖에 없고 나머지는 바가지 긁으면서 표독스러운 말 할 때 뿐이니 오히려 나은 게 아닐까 싶고 우리 9급 공무원 한국 여자는 도테남들이나 베트남 국제 결혼한다는 악플을 쓰고 그 악플의 좋아요는 100개가 달려있습니다. 그 나이 먹고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한국 여성은 글올리는 수준보니 말통하는 한국 여자와 결혼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말통하는 게 유일한 자랑거리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촌스런 취향 국결이 인생 최대 아웃풋 여자가 불쌍하다 라는 말을 하면서 개같이 까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우리 한국 여성분들께서는 언제나 말하는 게 있죠. 여자를 얼굴로 평가하지 마라 외모지상주의 타파하자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본인들이 남성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건 어찌 저렇게 스펙트럼 넓게 평가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그녀들의 논리는 하나같이 괜찮은 한국 여자랑은 사귀지 못하니까 국결을 하는 거라고 교묘하게 한국 여자랑 결혼하는 건 스펙이 좋은 남자라고 말하며 국제 결혼을 하는 남자는 스펙 없는 거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실제로 우리 여성들은 국제 결혼 유튜브까지 찾아가서 베트남 국제 결혼 한국 남자 정신 승리 쩐다 라는 말을 하면서 예쁘고 어린 20대 베트남 여자랑 결혼하는 걸 개같이 질투하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남성들이 국제 결혼을 하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남성들 역시 한국 여성들이 베트남 남성과 결혼하든 캄보디아 남성과 결혼하든 신경 안 쓰는 거 아닌가요? 한국 여성들이 20살짜리 베트남 남성과 결혼한다고 하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사람들이 남성들인데 왜 한국 여자들은 남성분들의 결혼을 이렇게나 반대하고 질투하고 표독스럽게 말하는지 영문을 모를 일입니다. 그냥 각자 갈 길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한국 여성들이 10살 20살 어린 베트남 남성과 결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그녀들은 돈 많은 남성과 결혼해서 인생 세탁하는 게 일생일대의 염원인데 베트남 20살 남성들은 돈이 없으니까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경우가 없는 겁니다. 부디 여성분들은 본인들 주제 파악을 하세요. 한국 남성들은 경쟁자가 없지만 한국 여자들은 각종 국제적인 여성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사실 표독스럽게 악플 달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라네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갈 길 가자 서로